오랜만이야?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세요? 이재배 안 쓰는 창고 있죠? 어딨어요? 아니 누구세요? 어? 뭐 얘기해? 너무 급할 필요 없잖아. 나가요. 경찰 불기절 빨리 나가요! 창고요? 그 아줌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? 그 아줌마가 빚이라도 줬어요? 우린 그 아줌마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불쌍해서 여기 살게 해준 건데. 농장리를 도와주는 대가로. 그 아줌마? 아... 우리 엄마? 우리 엄마 아직 죽었어. 그럼 나... 그때 그... 엄마... 아,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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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... 아아 창고 어딨어요? 안내해요 살고 싶으면. 이다혈이 몸 차지면 죽이지 말고 여기로 데리고 와. 나 아저씨랑 얘기 좀 하고 있을게. 아 아저씨 기억 안나? 나 본적 있잖아. 우리 엄마 여기 있죠? 니네 엄마? 니네 엄마가 누군데? 아아 니가 아줌마 딸이구나. 어? 니네 엄마 지금 없는데? 근데 이건 뭐야? 지금 근데 포도를 먹으러 오라마라야. 죽고 또 아니면서. 근데 너는 포도 좋아해? 이 아저씨랑 포도밭에 가볼래? 응? 너가 말 잘 들으면 이 아저씨가 포도 한 박스 줄 수 있는데.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용돈도 주고. 응? 내가 잘못했어. 나 용서해줘. 그 날 일 때문에 내가 널 죽이는 건 아니야. 난 널 오늘 처음 봐서도 죽였을 거야. 오히려 너한테 고마운걸?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되도록. 네가 도와준 거니까. 네가 뵙고 싶어?